상우 씨한테 많이 미안해. 그 마지막 전화를 내가 받았더라면. 여보세요?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야. 사랑해. 난 사랑해. 1년 전에 약혼자를 잃고도 선뜻 용서를 해주고 탄원서까지 써주셨어요. 몰라? 사과도 안 받고 해준 용서. 그거 가짜잖아. 석 달 전에 학교 침을 죽였어요. 네? 진짜 용서가 사람을 죽였어요. resolution. 일단이랑 arrested 몰랐어. 가족 다시 tirAssad행. 맛있어. 감사합니다.